오늘 오랜만에 주말만에 야외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야외에 나와봤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총은 뭐 가스 라이플 두정 mws 랑 vfc 울기 urgi 한정 이랑 제가 얼마전에 구입한 스나이퍼 라이플 모드24 라고 하죠 이 제품 사연이 좀 깊은데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를 잡아서 뭐 리뷰 영상을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모두 24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노바리치 에서 나오는 ssg 24 와 동일한 튜닝이 된 모델이구요 다만 모디파이 에서 모두 24 ssg s1 g 81 이라고 하면서 2019년도 대만 moa 쇼에서 그 현장에서 판매를 했던 총이에요 그래서 구성품은 그 노바리치의 모두 24 에 그 하드 케이스와 모두 동일한데 이 라벨링만 모두 24 ssg 24 가 아닌 모두 24 고 뭐 스톡 뒤에 생김새 라든지 요 약간의 생김새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 그게 노바리치 라이센스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라는 추정은 하는데 그때 저희 지인이 구매를 했던 총인데 얼마전에 이거를 거의 쓰지도 않고 갖고 있는 거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제가 우연찮게 좀 기회가 돼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오늘 야외에 날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사격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본가고 본가가 이 마당이 넓어서 끝에서 끝까지 좀 상당히 멉니다 멀고 한 50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음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주말에 테스트 사격 하고 있는데 한번 뭐 이런 뭐 브이로그 같은 이런 영상도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한번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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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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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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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